급하 이제 이거 날 능가하겠구나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람아 이제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분명하게 놈들이 올 곳이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날 따로 오늘 네가 인사드릴 뿐이 있느니라 아람아 인사드려라 하늘이 정하신 이 무기신이라 저분이 여의주를 품고 승천을 해야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길이다 스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대감의 딸 나린이가 20살이 되는 해 여의주가에 형성될 것이다 네 요즘 좋은 공격 자주 가요 운명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지금 보다가